자, 여러분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저희 햄플리지마! 수고하셨다! 아, 바쁘어요. 여러분,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? 네! 아, 소 ahora는 우리 스타러스 부터 간장까지만 teens гон하는 сн ago. 아주 평소에 evolveslip faire kıvvvvvvv suka.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. consistent. 아, 그럼 뭐예요? 의심으로 나와서 잘 правда0 그래서 sparked 때 på shot, 선생님의 모습을 보이도록 봐, greatest fun 하이파이 아 아 아 아 재미있게 골프 연습하고 계세요 저희 아우 씨 만나요 이거는 왼쪽으로 너무 가슴 쪽으로 따라가지 않게 살짝 더 바깥쪽으로 밀어도 됩니다 다 같이 두 번만 더 할게요. 갈비뼈 감싼 손에서 풍선 부풀리듯이 코로 들이마실 때 톡보다 득점파에요. 굉장히 고조를 잡으세요. 피어짐도 좀 많이 있어야지. 어떻게 되셨어요? 몇 점이세요? 아 진짜요? 두 명밖에 안 쪘어요. 아 진짜요? 그 다음에 치는데 힘껏 쳐야지. 이렇게 되면 맞는 순간 이 공이 맞는 면이 어떻게 돼요? 오른쪽 보고 있죠? 맞는 순간 그 이상도 필요가 없어요. 위에서 치세요. 역시 원고 있지. 화이팅! 사랑해주세요. 일어나서 대파로 해주는 거. 어 지금 약간 좀 요소리가 없어. 잠깐만 이 장면 속상해. 일요일에 출근한다고 거짓말 치고 스크린 골프장 가서 혼자 배파로를 쳤습니다. 그랬는데 사실 너무 좋아졌어요.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혼자 가서 점심도 혼자 시켜먹고 저녁도 혼자 시켜먹고 주인 아저씨랑도 친해지셨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애경이 피는 거야 애경이. 아 박수! 딱 타이밍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 연습을 아까 제가 알려드린 힐업 했다가 뒷굿빵 치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확실히 임팩이 좋아집니다. 네. 여러분 얼마 모여게요? 얼마 모여게요?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